경찰이 3.1절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집중 단속과 엄정 대응을 경고했지만 올해도 난폭운전이 반복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아산시 배방읍 천안 아산역 인근에 오토바이 여러 대가 괭음을 내며 질주하고 폭죽을 터뜨리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천안에서도 난폭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오토바이는 압수당했습니다. 충남 경찰은 3.1절을 맞아 천안과 아산에서 폭주족 특별 단속을 벌여 45명을 검거했고 체증을 통해 확보한 74명에 대해서도 자료를 분석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